그 스터디 플래너에요 학생들 쓰는 여기 보면 이제 뭐 날짜 같은 거 적게 돼 있고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게 자 오늘 같으면 저 같으면 저는 지금 저도 쓰고 있는데요 공부할 것 적으시라는 것보다 오늘 읽은 책이나 오늘 본 동영상 뭔가 여기다 오늘 한 공부 참나각성이라든가 뭔가 오늘 공부한 거 있으면 쓰세요 그리고 시간에요 5분 여기 10분 단위거든요 이게 10분 단위로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1시 2시 3시 이렇게 그러면 이 시간 나 참나각성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 시간 호흡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이 시간 양심성찰 활용해 보시라고요 저는 쓰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쓰거나 공부한 거 다 표시해야 되거든요 이 위에다 필요한 거 적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1일 1생 1일 1생 노트입니다 아니면 뭐 양덕 수척 굿 좀 만들까요? 양덕 수척 그 별거 아닌 구경수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인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참나각성 호흡수련 양심성찰 대충 하실 거예요? 적으면서 하세요 이게 매일매일 쌓여갈 때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력이 다 남아요 동영상 뭐 봤고 책 뭐 봤고 새로 깨달은 거 있으면 좀 적으시고 이런 빈칸에다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아차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걸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랑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랑은 이게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매일매일 알아차리세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셨어요? 참나각성 오늘 자주 하셨어요? 할 때 알아차리고 계셔야죠 근데 모르고 있다면 넋놓고 있으면 공부한 게 아니죠 정신을 차리세요 스터디 플래너 뭐 이런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더 큰 것도 있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넘겨보시면 아이고 열심히 살았네 하는 게 보여요 열심히 살았네 다이소에도 혹시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런 거 보면서 일일일생 하루 한 생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나 이것만 봐도 내가 어떤 과보를 받겠구나 보이지 않아요? 내 업을 기록한 공부의 업을 기록해놓은 노트력이에요 일일일생 알아차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큰 거 얻으려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다 내가 뭘 공부했는지 그날 그날 뭘 공부했는지 그날 알아차린다는 거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업이 지어져야 여러분 공부할 때 점점 더 실력이 더 빨리 늡니다 공부가 더 랩업 쪽으로 가고요 막연하게 공부한다는 거랑 항상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랑 달라요 알아차리면 이미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아차리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신을 차리면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리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의 쌍수로요 동영상 공고도 뭘 받고 몇 분 봤는지 기록해놓으면 되잖아요 기록할 때 기록해서 또 보겠다는 게 아니라 알아차린다는 게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다 그리고 어제 내가 뭐 했는지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지금 과거도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하는지도 알아차려 알아차리는 공부 이러면 여러분 공부가 신바람 납니다 하루에 바빠요 할 일이 또 이제 여기다 오늘 꼭 해야 될 생각나면 그것도 체크해놓고 처리하시고 이거 하나로 다 처리하시자고요 다이어트 외에도 활용을 다이어트 다이어트 혈당 공부 다 잡을 수 있죠 영육 쌍전 영육 쌍전 양동 노트 어때요 그냥 시중에 있는 뭐라도 쓰시면 돼요 스터디 10분 단위로 체크된 게 있어요 여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참나적석 할 때마다 체크해 놓으세요